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ECTD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한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MSD 인터내셔널 싱가포르 주사에서 제가 ECTD하고 난 ECTD 그리고 도시어를 이 아테 지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빈드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온라인으로 알빈드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혼자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은 제가 ICH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것은 배포 목적의 자료가 아닙니다. 배포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가 끝나고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ECTD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다음에 현재의 버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버전인 4.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현황은 어떤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D 스펙은 ICH M2 EWG에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은 ICH M4에서 만든 CTD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즉 2014년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전이 구현이 되고 있는 건데 ECTD 4.0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곧 퍼블리시가 될 것인데 지금 파일럿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같은 경우는 지금의 버전, 그러니까 3.0 버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커버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CD 4.0은 지금 M8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HL7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PS 메시지가 ICH 요건을 충족시키게끔 할 수 있게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CTD라는 것은요. 그 신청자, 신청인하고 규제당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국제적으로 승인이 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단계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ICH 조화 가이드라인이 채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 테크니컬 도큐멘트를 구축하고 ICH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초안 규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단계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바로 여러 규제당국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이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버전, ECTD 버전 3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전 3.2.2가 되겠는데 이 3.2.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던 게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밑에 보시면은요. 모듈 3가 바로 이게 품질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죠. 모듈 4가 비임상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모듈 5가 임상 연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모듈 2가 그 위에 있는 것인데, 바로 모듈 3가 4와 5의 써머리,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5까지가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듈 1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모듈 1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또는 국가별로 따로 정의가 되는 것이 모듈 1이 되겠습니다. EU에서 나온 스펙은 EU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그 다음에 태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모듈 ECTD 스펙을 정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ECTD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제출, E-Submiss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ECTD는 모두 전자적으로 제출이 되지만, 모든 전자제출이 ECTD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제출, E-Submission이 맨 위에 있는 것이고요. E-Submission 밑에 ECTD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ubmission은 전자파일입니다. PDF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됐던, 교재당국 쪽에 제출을 해서 그 교재당국에서 검토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어의 여러 페이지를 왔다 갔다 복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 바로 E-Submission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ubmission이 맨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ECTD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CTD 외에도 E-Submission 밑에 들어가는 것이 B-ECTD 전자제출인데, N-E-E-S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ECTD 구조를 따르지만, 그 PDF 목차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다큐멘트가 있죠. 1페이지에는 모듈 2.2 소개 내용이 있다, 모듈 2.3 DS 내용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목차죠. 그럼 목차가 있습니다. XML로 되어 있는 백본은 없습니다. ECTD 경우는 XML로 되어 있는 백본이 존재하죠. ECTD는 바로 E-Submission 또 밑에 있는 것으로써 XML 백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규제당국 쪽에 제공하고, 또한 검색을 더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XML 그 내에서 그 도시어에 대해서 전주기 관리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ECTD가 되겠습니다. 자, CTD하고 ECTD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E자가 보이시죠? Electronic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TD 같은 경우는요. 그 제출 서류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면 ECTD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준화된 포맷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XML 기술을 사용해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주기 관리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심사관분 같은 경우는 랩터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뷰어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뷰어 엑스플로러가 됐던, 크롬이 됐던 그냥 문서를 열고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서미션이 맨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CTD, 그 다음에 니스하고 일반 페이퍼, 볼륨아이지드 페이퍼. 전통적인 방식인 거죠. 이건 PDF 파일로서 사이즈가 꽤 큽니다. 40MB, 17M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력을 해서 검토가 가능한데, 이걸 저희가 영어로 볼륨아이지드 PDF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니스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페이퍼로 된 것을 제출할 때는 탭들이 있었죠. 그 탭을 가지고 원하는 페이지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 커피로 제공하면 이 탭이 바로 TOC 쪽으로 바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개별적인 파일을 이 목차 자체에서부터 찾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니스가 되겠습니다. 또 니스는 아세안 CCTD하고 ICH CCTD로 나뉘는데, 제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국이죠. 그래서 저희는 11개국의 아세안 국가들을 위해서도 CCTD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ICH CCTD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ICH CCTD를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 CCTD에도 목차가 있습니다. 모듈별로 각자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 CTDOT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ICH CCTD 포맷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때는 인덱스화된 XML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CTD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TD는 크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레벨 폴더 스트럭처로서 ICH CCTD 그래뉴랄리티에 따라서 쭉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P, DS, 레퍼렌스, 비임상연구, 모듈사가 되겠죠. 임상연구가 M5 등의 같이 ICH 세부 문서 규정에 맞게끔 세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프 다큐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PDF 파일들인데요. 이 CTD에서 리프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다큐멘트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버전은 다양한 포맷을 허용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doc가 있죠. .xpt가 있습니다. PDF 파일도 리프 다큐멘트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XML 백번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의 폴더에서 도시의 전체적인 주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네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내에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리, XML 법분에 있는 데이터 속성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D5 체크섬이 있습니다. 32 자리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각 파일의 그러니까 그 도시어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이 스타일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어를 보여주는 방식, 그다음에 네비게이션하는 걸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듈 2에서 5 같은 경우가 M4 가이디라인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CTD 같은 경우는 이런 포맷을 따라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다큐멘트가 없는 것은 폴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3과 4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출을 안 한다면 모듈 1과 그 5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맨 밑에 보면 UT라고요. 인덱스하고 MD5라는 그 사람을 보일 겁니다. 이것은 모든 ECTD, DOS에 다 패키지로 다 들어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보이신다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가, 이러한 폴더, 파일 트리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자, ECTD, DOS는 우선은요. Product Identifier가 있습니다. 그래서 MSD 제가 대표해서 왔으니까 제가 여기를 블러 처리를 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회사 이름인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인지,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에 서비션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호주이기 때문에 AU, 이것이 모듈 1 스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CTD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평생 사용하는 것처럼 이 약물에 있어서도 이 제품의 아이덴티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항상 그 제품하고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연계가 되어서 그 제품의 전체 주기에서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이 4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4자리 숫자가 보이실 텐데 이것은 그 시퀸스 넘버인데요. 시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퀸스 하나가 한 번의 썸미션입니다. 이 CTD 같은 경우도 보통 0000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숫자에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100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퀸스 서비션은 0000, 00001, 00002, 00003 이런 식으로 시퀸스, 번호가 순서가 매개집니다. CTD 개별문서, 그레아뉴라틱은 이런 모습을 띄게 됩니다. 이런 그레아뉴라틱, 세부적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서류도 여기 보는 것처럼 2.1에서 2.7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첨부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타데이터를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모든 2.7이 임상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응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인데 이 제품이 여러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암 1, 암 2, 암 3, 암 4 이렇게 있다면 그 적응증들을 암 1, 암 2, 암 3 이렇게 다 나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응증마다 폴더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폴더 안에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응증은 메타데이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모듈 3과 모듈 4도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DS1, 또 같은 원료의약품이 있다면 DS2, 그다음에 완제품 캡슐이면 캡슐을 거기다 적어야 될 거고요. 주사제다 그러면 그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535에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적응증이 쭉 나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응증 레벨에 따라서 그 적응증들이 다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모듈 2에서 5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듈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듈 1은 로컬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를 하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그 현직, 로컬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큐멘턴은 각 국계별로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DTD별로 하게 됩니다. DTD별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호주입니다. 3.0,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한데요. 그다음 버전이 신규 버전입니다. 3.1 버전인데 그래서 호주에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품 정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라벨이 허가가 되면 그런데 전 버전이 허가된 모듈이 그 모듈 1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리데이션에 에러가 많았고요. 신청인하고 또 규제 기간도 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DTD를 3.1로 아예 개정을 해서 제품 정보가 승인이 돼서 이 라벨이 다 들어가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인하고 규제 당국이 다 봐서 라벨이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쭉 이력 단위로 과거별로 딱 볼 수 있게끔 허가가 됐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명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모든 파일들이 명명 규칙, 네이밍 컨벤션을 따라야 됩니다. ECTD 스펙에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숫자하고 문자만 허용이 됩니다. 특수문자, 예를 들어서 느낌표 이런 특수문자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자 못 씁니다. 소문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문자로 퍼블리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문자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간에 띄어쓰기 할 때 하이픈을 써야 됩니다. 하이픈은 하나의 글자 자리만 차지를 하죠. 그런데 코딩할 때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게 퍼센티로 나와서 두 자리를 차지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고 하이픈만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체적인 명명 규칙을 저자와 퍼블리셔별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화된 포맷을 제안을 해서 퍼블리셔들이 이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규제 기관에서 딱 봤을 때 MSD는 이 스타일로 쓰니까 이게 MSD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D는 항상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규제 당국에서도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ML 백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 백본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D 시퀸스 빌로 최소한 두 개의 XML이 있습니다. 하나의 XML 하나는 인덱스 XML 쪽에 있고요. MD5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인덱스 M5.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하고 인덱스, 인덱스 MD5가 없으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메타다이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XML의 용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ECTD 도시어의 스크린샷입니다. 기밀 정보는 제가 감추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인덱스 XML입니다. 모듈 1 다큐멘테이션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듈 1 다큐멘테이션은 리저널 XML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KRXML이라는 리저널 XML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에 누르면 KRXML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XML은 모듈 2에서 5까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각각의 다큐멘트, 그러니까 리프가 되겠죠. 이것은 다 파란색 링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죠. 이것은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주기 관리, 그러니까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요. 이 모든 리프가 새로운 걸로 표시가 될 겁니다. 뉴로 표시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제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보일 텐데요. 이게 메타데이터입니다. DS 메타데이터에는 원료물질하고 그 다음에 제조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도 어떤 업체인지, 또 어떤 섭스턴스인지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XM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저널 X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아이디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태국입니다. 그래서 TH라고 적혀 있습니다. E-Identifier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퀸스 번호, 네 자릿수가 있습니다. 몇 번째 서비션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듈 1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TH-Region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저널 XML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E-CTD도 억히면 두 개의 XML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인덱스 XML이고, 다른 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리저널 또는 로컬 XML이 되겠습니다. 또 XML은 모듈 1의 백번입니다. M1은 국가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모듈 1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서하고, 그 다음에 엠벨로프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엠벨로프 정보라는 것은 아이디 번호, INM 명칭, 트레이드 이름, 그리고 연락처. 예를 들어서 식약처,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섭미션이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신약과 관련된 것인지, CMC 변경인지, 그런 내용들이 이 엠벨로프 인포메이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호주의 모듈 1, 엠벨로프 인포메이션의 스크린샷입니다. 여기 보시면 E-Identify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걸 보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주와 관련된 ARTG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규제당국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에서 5까지는 ICH DTD 위에서 관장이 되고요. M1 같은 경우는 Regional DT에 의해서 관장이 됩니다. 모든 ECTD 섭미션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MD5 체크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CTD 도시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T라고 인덱스, 그 다음에 MD5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이거 퍼블리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산출을 합니다. 각 파일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도시어에는 모든 파일별로 산출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파일이 있다. 그럼 퍼블리션 툴이요. 그 유니크한 코드를 그 10개 파일에 대해서 산출합니다. 하나의 파일만 있다면 수천 개 폴더를 DVD로, USB로 다 만들 때 그 중에 하나의 파일이 분실이 되면 그 유니크 코드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규제 당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lock and key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이 문제 없이 무결성을 확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션은 아주 작은 변경이다 하더라도 10개 파일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빼내면 MD5 책성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10개 파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폰트 사이즈를 바꿨다. 단어 하나의 폰트 사이즈를 바꿨다. 색깔을 바꿨다. 예를 들어서 회사 로고를 추가를 했다. 이걸 퍼블리셔한테 체크를 안 하면 그러면 이 MD5 파일의 책성이 디스토션,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단 서비션 처음에 돼서 규제 당국까지 갈 때 아무도 안 바뀌었다는 것을 그래서 무결성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key and lock 메커니즘으로써 사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6개의 기본적인 개념 외에도 중요한 것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전주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CTD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이로 제출할 때, 그 다음에 니스로 제출할 때는 사실 다큐멘트를 그 제품의 전체 주기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5.4에서 레퍼런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 여러 가지 계정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이 CTD 전에는 문헌 참조를 매번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시어를 제출할 때마다 이런 참조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야만 했는데 이 CTD가 있으면 그 문서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출과 서비션 레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트 레벨은요, 다큐멘트 간의 관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new, replace, delete, append 이 네 개의 요소가 있는데 new라는 것은요, 이 파일이 이전에 어떤 파일하고도 링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 처음으로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제출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replace입니다. replace는 모듈 1 다큐멘트에서, 특히 라벨링 다큐멘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제조소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 아니면 제품의 바코드가 좀 바뀌었다. 회사의 로고나 이런 것을 추가를 했다. 제품의 이런 경우는 사실 라벨 사이클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업데이트된 레이블이 기존에 있었던 라벨을 대체, replace 하는 겁니다. 이 파일의 기존의 파일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그 파일이 무임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서비션을 했다. 그러면 시퀸스 번호가 0099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00001 했던 것 중에 하나를 replace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제, delet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프나 그 다큐멘트가 서비션에 대해서 더 이상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 DS라든지 DP를 만약에 회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delete를 활용을 해서 관련된 리프를 갖다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append라고 보이시죠? 현재의 ECTD 버전에서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다른 속성이 이미 있는 거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ECTD의 4점 여기에서는 그 append가 제가 언급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버전에서는 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버전에서는 append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사용이 안 될 뿐입니다. 90% 이상의 경우 append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ttribute, 속성은 특정 문서의 현황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특히나 기존에 제출했었던 문서와의 관계와 있어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만의 ECTD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것인데요.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죠. 죄송합니다. 일단 최초 제출이 있습니다. 0000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제출이 되는 것들은 그다음에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당국에서 질의가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서브미션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면 0001이 됩니다. 조금 더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모듈 1인데요. 여기에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출을 했던 연한 노란색을 대체를 하는 그런 작업들, 리플레이스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듈 2에서도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002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청록색으로 되어 있죠. 모듈 3을 보게 되면 대체가 되어 있고 모듈 5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다음 제출을 보게 되면 M1이 여기에서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또 대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당국과 신청인, 심사관 모두들이 보았을 때 모듈 1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란색, 그리고 청록색은 진한 노란색을 대체한 것, 그리고 진한 노란색은 연한 노란색을 대체한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력으로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버전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연한 노란색 또는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은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듈 2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제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한 노란색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연한 노란색을 진한 노란색으로 대체한 것만 있는 것이죠. M2 같은 경우에는 모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M2에 대해서는 진한 노란색, M3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M5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이 또 신규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신규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전부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문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 안에 있는 문서들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서에 대해서 현재 이 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전주기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개념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CTD 도시 안에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파일이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검증이 되어서 뭔가 오염된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네이밍 컨벤션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CTD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네이밍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밸리데이션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주기 특성을, 속성을 따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커버레터의 경우에는 이것을 신규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매번 서브메이션 할 때마다 새롭게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뉴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밸리데이션에서 이것은 에러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규제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도시회를 할 때 밸리데이션 에러가 들어있는 도시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GA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사이클 트래킹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원래 문서, 원래 도시에 2022년 11월에 제출이 되었고 12월에 또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23년 예를 들면 1월에 CMC 변경이 또 나갔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것들도 빠지는 것이 없이 현재를 잘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래킹 테이블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리데이션 에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호주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 R&P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PVE 관련된 다큐멘트입니다. 이것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 가장 최근 버전들이 공유가 되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리플레이스를 안 하게 되면 여기 에러가 아니라 워닝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워닝이라는 것의 의미는 규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겠다면 바다는 준다, 접수는 하지만 이 규제 당국과 사전에 여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에 의해 에러가 있으면 제출 자체가 좀 어렵고 워닝이 들어간 경우에는 제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검증된 CTD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다큐멘트 레벨, 그리고 전주기 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컨셉으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브미션 레벨의 그런 전주기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CTD 서브미션에 있어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네자리 숫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00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00001부터 시작하는 곳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컨셉이 있는데 Related Sequenc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그 시퀀스 안에서 과거에 제출이 된 것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출 내에서 일련의 순서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 것이라서 특정 규제 활동과 관련된 전자제출에 대해서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Related Sequence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먼저 신약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0000이라고 해서 시퀀스가 만들어지죠. Related Sequence를 보면 0000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출된 게 없으니까 Related Sequence는 0000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약 신청의 경우에 이렇게 되겠고요. 시퀀스 디스크립션을 보면 이니셜, 초기, 최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규제 단구에서 충분한 문원이 제출이 되지 않았다. 좀 더 제출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퀀스가 생성이 되겠죠. 0000이 됩니다. 이것은 규제 단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000이라고 되어 있고 Related Sequence는 00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 단구에서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리스판스가 좀 적절하지가 못했다, 충분하지가 못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또 다시 한 번 저희가 내용을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0000이라는 시퀀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첫 번째 0000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Related Sequence는 000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든가 또는 몇 달이 지났는데 0003 시퀀스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Related Sequence가 0003인데요. 이때는 새로운 제형과 관련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제였는데 우리가 주사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주사제도 제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서비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Related Sequence는 그 자체 0003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별 질의가 없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0004 시퀀스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 시퀀스와 Related Sequence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0005도 보면 새로운 것, 최초 제출이기 때문에 0005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제출이 되었던 시퀀스와 관련이 없게 되면 Related Sequence는 언제나 그 자체의 시퀀스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005도 그 자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Related Sequence도 0005입니다. Validation에 대한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Validation Error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Validation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규제 당국에서 이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Error입니다. 이것은 Critical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필수 문서가 제출이 안 되었던가, 아니면 Envelope Information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MFDS나 또는 규제 당국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이런 크리티컬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다. 이런 Validation Error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제출할 수 없다. 다시 반납을 해라.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PDF 컨텐츠 자체를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다시 제출해라. 이것은 제출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W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Warning 같은 경우에는 Warning 없이 제출하기 위해서 정말 다들 노력을 하는데 아까 호주의 경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DGA에 예를 들면 Warning과 더불어서 Warning이 있지만 그래도 제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DGA에서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주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Warning이 있다. Validation Warning이 있다. 그러면 도시회를 다시 수정을 해서 준비가 됐을 때 제출을 해라라고 규제 당국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nformation Validation Error만 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 제출 서류를 접수를 해주겠죠. 현재 이 CTD 버전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기 관리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전주기 관리 역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문서를 너무나 여러 번 계속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한 번 딱 제출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제출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CTD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글로벌한 제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이미 제출을 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회를 가지고 왜냐하면 메타데이터가 동일하고 또 동일한 종류의 문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도시회를, XML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현지 상황에 맞게끔 조금 수정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품질도시와 관련해서 리젝션이라든가 RTQ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참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즉 전주기 관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의 허가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관들도 좀 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ECTD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ECTD로 전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뒤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있는 이상은 ECTD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제품을 철회시킨다. 그때까지 계속 ECTD 계속 가져가야 하고요. ECTD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포맷과 또 구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부 다 지켜야 합니다. 이행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는 이행 상황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중국, 대만 이미 자발적인 서비션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국가들은 의무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은 이행 예정이고, 저희 나이라인 싱가폴도 이행 예정이고, 빨간색은 자발적입니다. TGA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이것을 의무 제출로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의 리비전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이 또 대만 CTD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는 거면 보시는 것은 ECTD에 대한 채택이 점점 더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숙된 시장들,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ECTD의 적용 그 자체도 이미 성숙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버전에 대해서 즉 3.2.2 ECTD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4.0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ECTD 4.0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기술적인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2.2에 6가지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4.0에서도 6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파일 폴더 있겠고요. 컨트롤드 베이커, 버케블러리, CV라고 하는 거 있고요. XML 스키마, 컨텍스트 오브 유스, COU, 다큐먼트 리유스, 포워드 컴페이터빌리티 펑션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먼저 파일 앤 폴더를 보게 되면 ECTD 4.0 XML 메시지 안에 이러한 각각의 문서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특정 디렉토리 위치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율라티, 개별 문서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CV라고 하는 컨트롤드 베이커블러리는 좀 흥미로운 컨셉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당국 그리고 신청인 간에서 어떤 호환성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칭된 용어를 계속해서 유지를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XML은 새로운 컨셉은 아니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전 버전 ECTD 그리고 4.0 버전 사이의 차이는 예전에는 두 가지 XML이 있었습니다. 인덱스 그리고 리저널이 있었는데요. 4.0 버전에서는 이 XML 메시지가 전부 다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한계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COU라고 하는 컨텍스트 오브 유즈라고 하는 것은 이 목차의 제목들 그리고 실제 문서들 간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본다든가 그리고 제출한 문서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큐먼트 리유즈라고 하는 것은 좀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이것은 현재 버전 ECTD뿐만 아니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할 수가 없는데 미래 4.0 버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Forward Computability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버전 3.2.2 버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4.0 버전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문서들을 재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Forward Computabil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3.2.2 버전에 있는 내용들을 4.0에서 참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ECTD의 새로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위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밑에 두 개의 서브미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미션 별로 서브미션 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서브미션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서브미션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서브미션이 두 개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것,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이다, 제약사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서브미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ECTD 4.0 코딩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정확한 동일한 열람 창으로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시퀀스의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서브미션, 서브미션 유니트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규제 당국에서 이메일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한다든가 했던 것들을 이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전부 다 다룰 수 있게끔 해줍니다. 새로운 개념인데요. CV, Controlled Vocabulary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보면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허가 제출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NDA라는 단어도 썼고 N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OMA, Original Marketing Application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ECTD 4.0 버전에서는 모든 용어가 신청인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이것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지칭하게끔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보면 동물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물종 얘기를 할 때 로던트라든가 마이스, 마우스, 레트 이런 단어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4.0 버전에서는 굉장히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걸쳐서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V 같은 경우에는 ICH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로컬하게 각 지역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또는 회사 내에서 이것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동물종이다. 그리고 이 동물종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정의된 것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규제 당국과 또 신청인 사이에서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4.0 버전에서 이러한 CV에서는 카테고리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브리션 유닛에 대한 구조화된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다큐멘트 타입이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파일 태그 유효값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터디 그룹 오더도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스터디의 어떤 순서들을 정하는 어떤 것들을 순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에 정의된 리스트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제조소가 있다 또는 제조사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이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CV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키워드와 키워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목차 그 안에서 정보를 좀 더 정리정돈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CV 우리가 신청인이 좀 정의된 CV 리스트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드로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파서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밀정보 이런 것들은 블랭크아웃을 시키는데 모듈 3.2를 보게 되면 바디 오브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DS가 있고 또 제조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회색으로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당국에 이것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웃라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DS 그리고 새로운 제조사의 컨비네이션을 들어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회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2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 두 개의 줄을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딜리트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면 규제당국에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아웃라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봤을 때 AGE라고 이런 매니팩터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제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ACME라고 다음번 시퀀스에서는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웃라인을 다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컨셉은 컨텍스트 오브 유스라고 해서 COU라고도 하는데요. 이 TOC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OU1A가 보입니다. 3.2.S.2, 매니팩터러 이름, 네임 원, 매니팩터러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UA와 관련된 제출문서 내용의 맥락을 정의를 하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COUA가 있고 COUB가 있어서, 즉 다른 제조사가 다른 어딘 곳에서 동일한 것들을 제조를 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COUB를 넣을 수가 있고, 보면 3.2.S.2에 매니팩터러 네임 1은 동일한데 매니팩터러 2로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향후 버전에서는 이것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S 같은 경우에 DS1이고, 그래서 이름 1이 들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매니팩터러를 하나, 두 개. 이것이 예전처럼 별도가 아니라, 별도의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DS, Substance 1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컨셉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현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신규, 대체, 삭제, 전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향후에는 세 개를 유지하게 됩니다. 뉴라고 불렀던 것은 개념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액티브라고 불리게 되고요.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 대체라고 하는 것은 컨셉은 유지가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를 여러 가지 문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삭제, 딜리트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동일한데 용어가 바뀝니다. Suspend, 유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요. 어펜드, 첨부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이 있어서 어펜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4.0 버전에서는 어펜드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는 하나로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4.0 버전에서는 하나를 여러 개로 또는 여러 개를 하나로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개를 하나로, 현재 세퀀스에서 보면 1에서 3가지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세퀀스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개,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는 한 나이의 문서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개로, 한 개 문서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한 개를 여러 개로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다음번 세퀀스에서 한 세 개의 문서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세 개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례를 보면 컨텍스트 그룹의 변경도 가능한데요. COE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조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텍스트 그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서의 재사용, 리유스 개념인데요. 일단 문서가 제출이 됐다. ECTD 포맷으로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아이디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아이디 번호가 있어서 이 문서 늘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 문서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디만 참조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서브웅션 유닛 간에도 여러 가지 시퀀스 간에도 이렇게 교차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CE가 현재 있다. 그런데 다음에 뭔가 메이저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한 변화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컨셉 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도 흥미로운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넘어서서 서로 상호간에 교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세 개 제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졌다. 제품 1이 있고 두 번째는 제품 1, 2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1, 2, 3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세 개의 신청권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서브미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서브미션에 제출한 아이디 제출을 한 문서를 가지고 크롭스 레퍼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제출에서는 그 문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수 있는 속성들이 포함된 메타 데이터라든가 다큐멘 스타일, 다큐멘 포맷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질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최초의 서브미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여기하고 관리. 두 번째 그러면 fr1001을 재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듈 1, 모듈 2, 모듈 3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이 왔습니다. fr0345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최초 제출 때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제출 시에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메타 데이터 업데이트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COU를 변경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큐멘트 리유즈에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다큐멘트 타이틀도 이제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출을 했는데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메뉴팩트 프로세스 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아 오탈자가 있었구나. 제목이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메뉴팩터링 프로세스 앤 컨트롤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XML 메시지를 합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XML이 현재 버전에는 있는데 인덱스고 여기는 리저널 XML이죠. 그런데 4.0 버전에서는 한 개 XML 메시지로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1부터 5까지 전부 다 이 한 개의 XML 메시지 안에 전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3.2.2 버전과 4.0 버전의 수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새로운 영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Forward Computability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사용이 되긴 그런 개념인데요. 4.0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9월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트랜지션 맵핑 메시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Forward Computability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버전의 ECTD 그리고 미래 버전의 ECTD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게끔, 합쳐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2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끔, 그래서 3.2.2에 있는 내용을 4.0 버전으로 다 다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일단 3.2.2 버전을 그 내용을 교체를 한다. 4.0으로. 그러면 4.0 컨텍스트 그룹으로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즉, COU, 그 다음에 Controlled Vocabulary, Keyword Definition 이런 모든 것들이 4.0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0 버전의 컨텐트를 제출하는 것. 그러면서 3.2.2 내용을 활용을 하게 될 때는 매칭 키워드 코드와 그 값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4.0 버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COU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문서들이 조금 더 그루핑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Lifecycle Operator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기능들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버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부, 어펜드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버전을 통해서는 아예 이거를 없앰으로써 아예 그냥 뭔가 우려의 상황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다큐멘트를 문서를 재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UUID라고 해서 Universal Unique Identifier라고 하는 것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식별자를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지 않고 해당 문서에 대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상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XML 스키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리된 XML 스키마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4.0 버전에서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도 있죠. 폴더 파일 네이밍 컨벤션 그대로입니다. 소문자로만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파일 네임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파일이 있다. 한 폴더 안에 그러면 10개의 네임이 이 파일 네임이 전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허용 글자 수가 64자이고요. 그리고 책성 컨셉도 그대로 있죠. 그런데 용어는 바뀝니다. 샤256 알고리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4, 8, 4, 4, 4, 4, 12, 그 다음에 알파벳 숫자, 알파벳 및 숫자 순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계번호 보시는 것처럼 하이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도 .zip, 그리고 .jz로 되게 되는데요. 여러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컬하게 적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제목에 붙어있는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코어 태국어로 적용이 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 제목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다고 했을 때 또 한국에도 제출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컨셉츄 모델 오브 엘레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모양이 보이게 될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미션 유닛이 있고, 프라이트리 넘버가 있고, COU가 있고, 다큐멘트 레퍼런스 키워드, 릴레이티드 COU,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4.0의 이행 상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파일럿을 끝냈습니다. 작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CTD 4.0을 적용한 그런 제출로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파일럿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의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 말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정도 되면 의문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모듈 1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교육처럼 이런 신청인이나 또는 산업계에서 이 컨셉 자체, ECTD 컨셉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ECTD 파일럿을 몇 개 회사와 같이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조금 작은 규모의 SME 기업들과 그 다음에 다국적 제약사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서브미션 종류에 대해서 또 더 많은 회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파일럿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업계의 민원인 가이드라인을 좀 공유를 하게 되고 또 ECTD 4.0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TD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품들이 이미 현재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 ECTD 3.2.2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ECTD 스타일을 같이 협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CTD 가이드라인이 매우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 업계 그리고 규제당국에서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견들을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ECTD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규제당국과 그리고 업계 간의 협력이 정말 핵심적이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다시 제출하는 것에는 정말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을 제출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ECTD 4.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글로벌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ECT 4.0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와 또 알빈드 아로라님의 이메일이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도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